중국의 인공지능 AI 기술은 거대한 정보 수요와 맞물려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전폭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동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기업들도 확실한 관외 수요 정부의 수요가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션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도화된 알고리즘, 두 번째는 특화된 컴퓨팅 하드웨어, 세 번째는 머신러닝 시스템, 기계학습 시스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대량의 데이터입니다. 특히 막대한 데이터가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알고리즘과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단연 그 미국이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측면에서는 중국은 13억 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의 파트너 제임스 마니카는 데이터가 풍성한 곳에서 특화된 AI 프로그램은 더욱 완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말합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선전 하이테크 페어의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올해 21년째가 되는 선전 하이테크 페어는 중국의 최첨단 전자 부분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중앙일보의 정용환 기자는 AI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한 중국산 CCTV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 인공지능의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한 중국산 CCTV입니다. 이 인공지능 기반의 CCTV를 이미 중국의 공안당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민간 수요 뿐만 아니고 관급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미리 정보가 입력된 주민과 그 다음에 외부인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이동 정보를 수집해서 특이사항이나 인적사항을 아주 확실하게 공안당국이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보가 입력된 주민과 외부인이 접촉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관계인지도 추정해 낼 수 있습니다. 친척관계인지 가족관계인지 아니면 모종의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각급 지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총통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면 인식 기술에 바탕을 둔 CCTV의 식별 능력은 크게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이미 전국의 2억대가 넘는 CCTV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될 피로를 가진 중국의 당국은 치안질서 유지와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CCTV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시장에서 정기자가 만난 한 IT 기업의 직원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정부가 추구했던 완벽한 사회통제에 대한 꿈과 비전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만나서 현실이 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전쟁의 본질입니다. 미중 전쟁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가? 2019년 10월 24일 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런 매우 격앙된 어조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역사상 아마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미중 전쟁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미중 전쟁은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중국이란 국가가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첨단 기술이나 도구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를 활용해서 중국에서 효과를 거두면 결코 그 정책이나 제도나 기술은 중국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효과를 본 그런 기술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에게 수출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 중심으로 전체주의를 계속해서 세계에 퍼뜨리고 확장해 나가는 데 중국의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인민통제 기술은 이를 필요로 하는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수출되어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전체주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 세계 국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이바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주의자들 오랫동안 자신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구촌의 전체주의에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신기술로 무장한 전체주의자들은 더욱더 공세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 건너의 불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중국이 AI의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인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도전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기술 30초 지금acksuna speaking Thursday cut ANSA welc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